최근에 본 영화는 어젯밤에 넷플릭스에서 아 넷플릭스라니 그냥 넷플릭스라고 해 아 넷플릭스에서 무대 어떻게 꾸며줄 생각인지 살짝만 퓨처리스틱한 테마로 잡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퓨처리스틱한 테마로 미래지아라 미래지아라 Get the party started 이렇게 리믹스 되어 있던 곡이라서 그냥 티파니대로 발음해도 되는데 아 잠깐만요 지금 티파니 약간 한국식 영어로 지금 영어 발음으로 하면 Get the party started Get the party started 이걸 한국 발음으로 하면 Get the party started 바로 Best alternative player 한국식으로 해주세요 Best alternative player